시커먼 먼지가 덕지덕지 붙여 있습니다. 에어컨 송풍구 앞부분으로 운행 중인 비행기 좌석 위에 달린 건데요.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. 사진을 올린 글쓴이는 지난 22일 태국 방콕에서 인천으로 향하는 비행기 아니라고 설명했는데요. 밀폐된 공간에서 범법 행위나 다름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. 누리꾼들도 없던 비염도 생길 것 같다며 비행기에선 환기도 어려운데 걱정이라는 반응을 보였고요. 이 같은 논란에 해당 항공사는 주기적인 관리를 했지만 세밀한 관리가 부족했다며 딥클린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